오늘 우리 형수한테 고마워해. 한 번 맛있는 거 준비했습니다. 우리 딸들이 그러는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자. 추구하자. 자만추 아세요 혹시 자만추? 그래서 형수가 너무 안쓰럽다고 여자친구가 한 번. 여자친구가 한 번. 자연스러운 만남.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. 자연스러운 만남. 오늘 소개팅해요 저 경환아. 소개팅하나. 대박이다. 소개팅여 오면 소개팅여 오면. 소개팅을 안 했다고. 그러니까 그. 자연스러운 만남.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. 자만추. 자만추. 우리 집에 왔다. 그런데 소개팅을 집에서 하니까 좀 불법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? 지금 똥오줌 가릴 때가 이제. 아니 우리 이제 동생이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것 같아. 아니 근데 그분은 제가 나오는 제가 있는 줄 알아요? 알아 알아. 안내 받아요? 아 그래요? 아니 그니까 왜냐면 내가. 그 친구한테 내가 이제 물어봤지 아내가 이제 시켜서 물어봤는데. 누군데요? 경환이 요즘 외로워 보인다고. 그러니까 좀 신중히 생각 좀 해 볼게요. 그런 거야. 맞아 맞아. 싫은가 보다. 그런데. 그런데. 5분도 안 돼서 전화 왔더라고. 할게요. 그런 거야. 이야. 그래서 오라고 한 거지. 그런데 우리 아들이 수염이나 좀 더 깎고 가지. 이뻐 보이는구나. 새카말놈이다 수염이. 오늘 손 보낸다는데. 경환아 됐다. 됐어 됐어. 야 너 진짜 야. 아니 잠깐만 소개팅 의상 또 오늘 가다만 입고 아니 정장 입고 와야 되는데. 경환아 너가 집이 서울숲이야? 오 예 예 금호동. 그 친구가 강남이거든. 역삼동 역삼동. 다리 안 남아 건너면 딱인 거지. 섬수 댁이야. 오 좋네. 너의 섬수 댁이야. 어. 어. 멘트 좋지? 사랑해 성수 대결해. 오작교가 아니라 성수 대결. 야 오늘 이거 좋네. 성수 대결. 형이 좋으면 내가 좋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 여보는 좀 가득해지고. 왜 지금. 왜 저래 지금. 아멘